프랑스 선사 CMACGM이 오는 2017년까지 인도하는 조건으로 컨테이너 2만 개를 실을 수 있는 신조선 발주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력한 수주처로는 현대중공업과 한진중공업이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CMACGM과 2만 500TU급 선박 세척 건조를 위한 투자협약서를 체결했다는 소식통의 전언도 나왔으나 회사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보인했습니다. 한진중공업 역시 CMACGM의 거래 상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이 신조선 건조에 나서게 될 경우 전 세계에 1만 9천TU급 이상 선박을 짓는 다섯 번째 조선소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국내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1만 9천TU급 선박을 건조했습니다. 국내 조선소들이 잇따라 초대형선 수주에 성공하며 컨테이너선 대형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